한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 하자 옆차선 차량이 속도를 높여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우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냅니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바꿨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동네 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1살 A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사인 이들은 직진 차량이 우선인 도로에서 유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와 연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